먼저 들어가봐요, 먼저. 너무 좋아. 안녕하세요, 저는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앨리스 게임 랜드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윤희님 소개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저 유튜브에 배그 걸쩍이 있는 윤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윤희님, 저희 오늘 왜 만났죠? 저희 오늘 VR에서 있는 네. 공복 게임 하러 왔습니다. 월드사운드 가급적 100%로 설정. 라이치가 들어간 아바타 금지. 리스폰 절대 금지, 시야가 낮은 아바타 금지. 윤희 한번 보시겠어요? 네? 뒤를 봐주세요. 재밌겠다. 한화야. 네? 네. 우리 왜 여기 있어? 저 한화예요? 내 걸 얼마나 찾았는... 다음 뉴스 소식입니다. 전 세계에서 인형 열풍을 일으켰던 주인공 이른바 돌하우스가 다시 한 번 고설수에 올랐습니다. 최근 돌하우스에 오랜 기간 근무한 여러 연구원들이 대거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문 여기. 나 문 두드른다.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.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. 나 이미 시작했어. 나 이미 시작했어. 못 가겠어. 나 이미 시작했어. 빨리 빨리. 클릭 클릭. 이 차는 뭐지? 난 택배를 시킨 적이 없는데. 잠깐만. 인형에 있는 이 반지. 하나 꼬잖아. 게다가 이 인형. 돌하우스에서 온 거잖아. 하나에게.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해. 네? 아 이제 시작이구나. 이거 띵뚱띵뚱. 여기 반짝거리는 거. 이거 뚱뚱. 이제 오세요. 이제 오세요. 이제 오세요. 이거 놀랐어. 이게 역시 아무통하구나. 아 씨 깜짝아. 눌렀어 눌렀어. 눌렀어 눌렀어. 유빈 님. 어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좋대요. 예전작을 한 번 눌렀고 숨겨보실까요? 인형들은 맞추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없는 기가 많은 아이들이거든요. 이 차는 도. 배부로 올라가지 않는 걸 추천하죠. 돌아오세요. 신고를 가져갑니다. 내보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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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잠가 버리면 안 돼. 빨리 와. 빨리 와. 이러다가 곡복이 2시간 찍어. 먼저 들어가 봐요. 먼저. 너무 좋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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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야. 일단 어디부터 갈까요? 같이 무서워해야 되는데. 너는 왜 안 무서워하냐고. 아니. 나도 무서워. 아니. 나도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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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 가겠어. 나 못 가겠어. 나 못 가겠어. 나 못 가겠어. 아. 아. 그러면 알았어요. 나도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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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부터 가볼까요? 알았어. 내가 가볼게 그러면. 아. 아무것도. 아. 나 못 가겠어. 나 못 가겠어. 나 내보내줘. 아. 먼저 와줘. 나 진짜 못 가겠어. 진짜로. 아. 알았어요. 그럼 잠만 기다려봐요. 응. 오케이. 가자요. 어. 시간. 하나의 성적이잖아. 잠시만요. 저거. 오케이. 전화 오는데? 여기 전화 전화. 하나. 둘. 셋. 먼저 눌러버렸어. 아이상진아. 아이상진아. 전과가 되겠습니다.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겠습니다. 쟤. 쟤 일어났어. 쟤 일어났어. 쟤 일어났어. 쟤 원래 앉아있었는데 앞에 있는데 일어났어. 뭐지? 알았어. 몰라. 아이상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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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일어났어. 뭐야 애들이 우리 쳐다봐. 아이상진아. 전화 기간 너무 오래된 탓에. 애들이 쳐다봐. 우리 쳐다보자마. 흠. 되었나? 어 움직인다. 누구야? 아니. 아니 우리가. 아이상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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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당 안열려요. 어! 일정! 일정! 저 읽어봐요 영어 나이 죽는데요? 우리 죽나봐 아 그럼 불귀는 소리 하지마 나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까 아니야 가야돼요 가자요 우리 2층 가자? 2층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아이 빼누! 가자! 아 아 아 아 ம구 dynamic 뭐치? 영국아 2층 가지말라 그랬잖아 어 Roosevelt 이 친구 굴속차가 애마른 아 가지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나는 BM 먼저 가져요! 아 못 가겠어x2 아 먼저 가달라고! 아 먼저 가요 빨리! 어 피피 뭐게? 보..보..보안실 여기 이거 봐요 이거 이거 보안실 아 보안실부터 가줘요 이 레버와 저택청문이 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류가 통하지 않는데 전륙실은 보통 지하에 있으니 그러면은 전류 통하기에 지하실 가야 될 것 같은데? 취업한 지 오래된 자기에는 내부가 너무 깨끗한데? 어 여기 여기 열쇠있다 지하실 키 잉? 뭐야? 이 바닥에 깔려있는 망할 사진들은 여기 사진들이 많는데 이게 다 인형된 사람들 같아 으아아아아아악! 으아아아아악! 심심삶 왜 이렇게 막pled 남았어 여기가 어 여기다 요 роз셰가 필요가 돼요 오 열쇠가 없어 어디로 거야 되지? 아 요거네 요거다 불 켰다 불 켰다 어 열쇠 테이블 식당 키 아 식당이 따로 있구나 식당 어딨죠 식당 아 그래 우리 아카준 아래 아랫도 아랫쪽이다 아 안쪽 방 오 사람 소리 들려요 윤희야 하나 둘 셋 하고 가죠 하나 둘 셋 아 윤희님 해줘요 했어요 저 이미 열었어요 으흠 보여요 네 갈까요 네 아 같이 봤어 이번에 예 예 누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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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잘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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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추웠어 추웠어 우리 아이구나 얘가 왜 저기 가서 불타야되나봐요 여기 근데 이게 문이 안열리는데? 그럼 문을 열릴 수 있도록 뭘 봐야될 것 같은데? 어 열린다 이거 열린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 그러면은 불을 두고 붙였는지 한번 봐 아니 그 그림 올렸어요? 아니요 이거 사진 으아 아아 아아 아 감자가 아 감자가 아 돌려나 어 뭐야 일단 저 움직이긴 했는디 어 열렸네 여기가 열렸다 다시 라이터 들고 와야겠다 어? 무슨 한거지? 여긴데 윤희님 뭐해요? 윤희님 편곡 다행이다 내가 먼저 안놀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방금 뭐가 뭐가 덜 그렸다리 여기 인형있다 인형 어! 인형 들어줘요 얜 여기다 놔야겠다 여기 올리나 보다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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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세요 누구세요? 엘리스야! 뭐야 이건? 지금 못 움직이죠? 저 앞에 뭐 생겼다 뒤에! 어? 뭐야 이거? 여우 인형? 내가 애가 울고 있어요 그래? 우는 것처럼 안보이는데? 너 튄가? 아 우는구나 사라졌다 거기에서 침대 문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뭐? 뭐? 뭐가 내려? 뭐 내려와? 뭐 내려와? 뭐 내려와? 노 딱 노 딱 오 얘 여자야 어 움직여진다 이제 나가면 되나? 이거 문 찾아서 나가면 안 될까? 뭔가? 어 얘는 꽝이다 이거 찾아서 하는 거 같은데요? 아 아 문 찾고 보자 네 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왜 나만 그래? 왜 나만 그래? 왜 나만 그래? 왜 나만 그래? 나가는 문이 없어 나가는 문이 없어 나가는 문이 없어 이거 다 발이 열어봐야 될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그러네 물이 차오르네 윤혀 물이 차오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윤혀 윤혀 저기다 어 거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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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전엔 아니었는데 물이 차 보이나봐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 나 갈게요 아 나 살았다 아 뭐예요? 여기로 가려 나 떴어 여기로 가려 여기로 가려 아 이거 반대로 가야되네 아 여기다 그럼 날 켰어 날 켰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통과 오 얘 웃고 있는데? 어 웃고 있는데? 재수없네 웃고 있어? 이번엔 없나보다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에바잖아 아 이건 에바 아 아 아 이건 에바잖아 아 아 아 아 뭔데 이제 나가 아 아 아 아 아 안 열렸는데 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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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벙기 켜졌어 어 이거 뺏기고 어 어 열렸나봐요 찾아가자 주방가자 계속해서 하나를 찾아야하나 어 어 아니 이거 하나를 찾을지 아니면은 아니면 돌아가야 될지 고민 중인 것 같거든요 이거 이거 리스폰 포인트 저장 안 되죠 안 돼요 아 그럼 하나 찾고 가죠 어디로 가야되지 우리 집을 다 돌아봤는데 다 돈거 같은데 아 아까전에 그 식당에 문이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아 문이 하나 아 문 뭐 활성화돼요 하나 하나 둘 셋 나 맞았어 나 윤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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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윤현님 항상 비계 낀 것만 먹어가지고 왜요 이쪽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어 어 어 어 어 여기 이거 이거 열 수 있어요 지하실 직원용기 아 아까 안 열렸던 문 안쪽 문 어 가볼까요 어 가보죠 왼쪽 그 문 같은 으아 으아 왜 왜 아 윤현아 앞에 오른쪽 가봐요 거기서 조금만 더 이 나면 보다가 와요 없어 아니구나 안전하구나 저기요 저기요 이러게? 진짜 어이맞네 어? 전기 파지지?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 뽑다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와 유녀님 늦게 냈어요 아니에요 다시 보기 봐요 아니 내꺼에서는 유녀님 늦게 아니 이거 우리 디스코드 가위가위 보해 아니 이거 디스코드 가위가위 보하자요 알았어 아니 디코가 이거 채팅으로써 3 2 전기를 이용한 함정인가?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돌아가서 전류 공급을 차단해야 할 것 같아 여기 하나 어? 하나야 하나야? 여기 있었구나 하나야! 내가 얼른 구해줄게 어머니 아무것도 없는데? 뭔데? 뭐야 죽으면 오지 마라고 어허허헣 뭐야 베이노씨 저기요? 제가 2층에는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견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? 헉 뭔데 그 땐 개소리 그만하고 하나를 어떻게 했는지 말해 어? 지금 말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인형의 관절 소리가 울리시죠? 하하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 걱정 마세요 손님은 이미 인형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예? 내가 좀 인형같이 생기긴 했어 근데 가 안아줘요 저의 도라우스의 비밀을 알아버린 이상 돌아갈 수는 없답니다 그러니 민우씨 하나씨와 편안하게 즐기다 괴로워해주세요 영혼이요? 저 이렇게 붙는 거예요? 저 그냥 나갔어야 됐나요? 어 예 예 그 공부 게임 또 나오면 또 할까요? 나 너무 재밌었어 사실 진짜? 저도 저는 안 재밌었어요 전 무서웠어요 사실 전 재밌었어요 아흠 놀리니까 재밌었겠지 내 애정이라 좀 하하하하하하 안녕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요 내일 또 또 만나요 올해도 글피도 다시 찾아온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줌다면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해요 안녕 안녕